흠, 이번판 제대로 할게요 아 이번판 제대로 합니다 뭐야 이거 너프 됐어? 아칼리? 데미지가 시원치가 않네 너프 됐나 본데? 아닌가? 기본 탓인가? 아리 이건 안되겠네 진짜로 필요없는데 헤헤헤 왜이렇게 써 이거 헤밀이 아아 에반데 이거 놓쳐가지고 제거같이 안나오는데 에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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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내가 못 나가가지고 이거 마이 배드 흠흠흠 피해주고 와 심하네 짱쎄고 살려줘 제발 뭐야 아 호로록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총팀 너무 까부는데 이거 한 번 총팀 좀 내줘야겠는데 하더나 도와줘요 샘 뭐야 다 어떻게 된거야 와 시가 나 호로록 어우 잘 맞추는데 어우 스판 대박 좋아요 좋아요 안좋아요 나이스 호로록 터렛 좀 깨줘 터렛 좀 깨줘 헤헤 뭐야 이거가 이렇게 쎄 너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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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덟 너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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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흠 제대로 성공 오늘 그 뭐지 저희가 유니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린다고 합니다. 여러분 보시면은 사인 되어 있습니다. 많이 참가해 주십시오 여러분. 대본 읽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